이제 안 무서워 어 무서운거 아니야 혜리 발 동동해 발 동동 발 동동 엄마 이제 그만 안 무서운거 맞지? 엄마 이제 그만 왔나 엄마 아빠 와 엄마 엄마 그만 탈거야? 오다 오다 또 탈거야? 탈? 너 엄청 잽싸게 내려와서 깜짝 놀랬다 오오오오오 요요오오 오오오오오 재밌어? 너무 재밌어? 집에 갈까? 집에 갈까? 너 탈거야? 응 알아서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랑 이게 더 재밌어? 조금만 더 타고 가자 더운데 너무 멋내고 오셨네요 엄마 어떻게? 한 번만 더 타고 가자 그럴까? 너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거거든? 가자 한 번만 더 타 한 번만 더 타 정색 꾸꾸 꾸꾸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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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되잖아 아이스크림 안 그래 왜 안가 응 안가워 이거 따줘 따줘 어? 세워 세워줘? 응 내려 내려 나 세워 이리 내리와줘 땀 난다 땀 난다 땀 땀 땀 땀 땀 땀 땀 가자. 우리 가면 따라올거야. 가자. 가자. 어쩔 수 없어. 가자. 이리와. 빨리와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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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슬퍼. 빨간대 줄. 타나 봐. 빨간대 줄. 빨간대. 빨간대. 빨간대 줄 못 잡았잖아. 엄마. 엄마. 괜찮겠어, 이리야? 집에 빨리 가고 싶다며. 엄마. 이거 안 나와. 그럼 한 번만 태워주고 가자. 근데 지금 요치 같은 거 있어. 요치 같은 거 있어. 겹섭했었어? 겹섭했었어? 이거 언니꺼. 먹을 거야? 응. 봐. 내일 또 타면 되지. 아, 내일 날씨가 커. 내일 날씨가 커. 내일 날씨가 커. 아! 아! 엄마. 나 생계앉았어. 뭐? 엄마. 이불로. 자기앉이고. 김밥. 김밥. 김밥 놀이도 하고? 그래. 저 안 가야 안 가야. 어디를 안 가. 어디를 안 가. 이거 먹고 엄마가 재밌는 놀이 해줄게. 재밌는 놀자고. 일단 먹자. 이거 내꺼야. 응. 이거 내꺼야. 응. 혜리는 어때? 맛있어? 응. 시원하지? 이 맛이지? 응. 밖에서 노는 거보다 집에서 시원한 거 먹는 게 더 좋지 않아? 응. 맞아? 헬톤 들고. 엄마가 이거 와봐. 그거 뭐야? 와봐. 응. 아이스크림 CF. 다음 이야기에요. BTS 오빠들의 신곡을 방글이에게 보여주었어요. 방글이가 보는 다이나마이트는 어땠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함께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